다 같이 죽자! 다 같이 죽어! 다 같이 죽자! 우리 거울이야 거울이야! 왜 그래? 뭐야? 방송. 못생겨보이면 죽는 거야. 외모에만 신었어요. 제정 오빠. 야 수지 정말. 야 수지 장난 아니야. 야 수지 장난 아니야. 그래서 들어달라고. 아 그렇지. 뭐야 아웃이야? 이것도 우리 둘은 물 때문에 아웃은 안 할 거야. 가자. 다시 코트너가 됐어. 수지야. 오빠 공격할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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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무서워. 뭐야 저요? 저 형. 뭐야 형. 거울아 거울아. 우리가 운명의 짜리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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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거 같아. 빨간색이잖아. 아닌 거 같아. 원래 저게 나와. 원래 저게 나와. 엄마 아니잖아. 고생했어. 어? 대신. 사물함을 찾아보세요. 사물함을 찾아보세요. 사물함을 찾아보세요. 사물함을 찾아보세요. 나 사물함 봤어. 나 사물함 봤어. 사물함. 여기 건물에 있는 사물함들. 가보자 일단. 나 사물함 봤어. 뭐? 여기 건물에 있는 사물함. 우리 이거 본 거 비밀로 해야 돼. 알겠어. 여기 사물함 한 2000개 된 것 같은데. 어이. 뭐야. 탁. 다른. 킁. 킁. 가. 바닷. 파. 다. 물. 야 수지야 이거면 진짜 웃긴 거야. 야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볼래? 잡아라. 자. 이거랑. 이렇게 기대시는 거야 여기. 다 해봐요 다. 아까처럼 힌트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하나 시작. 거울아 거울아 우리가 운명의 짝이니? 짝이니?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솔직히. 가요 잠깐만요. 수지야 그럼 너가 다른 거 갖고 와 볼래? 저요? 어. 거울이 자국에 기회를 주는 게 뭔가 느낌이 쎄. 거울이 자국에 기회를 주는 게 뭔가 느낌이 쎄. 아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야. 이렇게 해서. 이러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이렇게 하면 내가. 이렇게 하면 나에게. 이렇게 하면 안 돼. 우리 손이 싫어지면 안 됐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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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지야 너 알아봤어 야. 나 수지 죽는 거였어? 수지야 잠깐만 너 나랑, 야 너 나의 능력이 있을 게 있었어 너 정말 너. 어 미안해. 어? 그렇지?